상가주택을 처음에 생각했었던 계기가 그동안은 월급을 받아 봤었는데 월급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받으면 만회가 되기 때문에 상가주택을 생각했는데 막상 지하 그리고 1층에서만 나오는 월세만으로는 이게 또 생활비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을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복복하게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제 월급만큼 월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완전히 그 월급만큼은 아니어서 구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또 이제 그 공사해 주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축이 차라리 낫다. 구축 리모델링은 더 복잡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신축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은 신축을 해봐야겠다고 또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뭔가 생각을 하면은 실행을 하시는군요. 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요즘은 제가 이런 거를 막 기한을 도라 뭐 적어라 뭐 이런 걸 제가 오히려 더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진짜 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저것도 적은 거예요. 스톱에다가 이제 신축 프로젝트 2020 신축 프로젝트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투자인원 아파트들을 다 파일하면 이 정도 이제 투자금이 다시 될 테니 이 돈으로 신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2020 프로젝트라고 이제 적고 2018년부터 땅을 이제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상가주택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하늘에 뚝 떨어졌듯이 또 이 신축 땅도 2020년이라고 제가 명명해놨는데 2018년부터 이제 보러 다녔다 보니까 또 2018년도 딱 만난 거예요. 또 잘 그 조건에 맞는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하게 됐고 그 신축 건물에서 월세가 다 발생되면서 이제 재우가 월급만큼 월세를 받게 됐죠. 아 그럼 그 신축 건물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룸 주택이요. 원룸 주택으로? 와 그러면 신축을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축 건물을 그냥 매입을 하신 건가요? 직접 했죠. 직접? 네. 와 그러면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처음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거짓말 같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축을 할 때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짓말이네. 저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다 좋은 분들만 만나가지고 근데 그때도 신축 제가 한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집쯤에 10년 늙는다. 너 어쩌려고 막 진짜 무서운 얘기를 저한테 너무 다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혼자 공부를 제가 공부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전문가들을 만나서 제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공부하려고 앉으면 너무 그 말들이 막 오전에 들었던 말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의 지인들 전부 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하나씩 이제 헤쳐나갔는데 다행히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다 저대신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나 대신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따로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농담으로 말씀드렸고 사실 신축을 올렸는데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그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신축을 올라가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조를 또 바꾸게 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게 처음에 신고했었던 그거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이게 뭔가 산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신축이나 리스크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자. 딱 끝내자. 그러면 괜찮을 거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잘 해주셨고 또 그걸 또 믿고 같이 가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았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제일 크죠. 처음부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은 일이다. 그리고 그 변수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통제를 해보겠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다. 그냥 그 문제는 해결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발생한 게 감사한 거고 문제가 발생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더니 이제 조금 더 제가 마음 편하게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죠.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달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그때 월급을 한 기본급이랑 상여금이랑 해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지금 월세가 그 정도 나오고 지금 나와 있고 근데 월세가 원래는 좀 더 나왔는데 제가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어서 또 월세를 전세로 다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좀 줄이고 전세금을 좀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월세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또 2021 프리스트가 또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일단 이렇게 해 보셨는데 이제 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 많이 좀 시행착오를 겪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겪고 싶은데 지금 이제 투자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젊은 지금 뭐 한 30대 분들 40대 분들한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 하면 어떤 좀 조언을 좀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내 집 마련은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내 집 마련은 무조건 먼저 하셔라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나서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는 고시원 창업을 했어요. 고시원까지? 네. 이제 그 신축을 해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제가 원가에 사서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지었는데 임차인을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사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제 인생의 통제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쓸 건물을 지어버리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조사하고 다녔는데 제가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갑자기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울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빵 만들어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만드시고 요리 뚱돈이어가지고 먹는 장사 하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다가 고시원이 가장 주거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시원 창업을 한번 해서 이게 정말 컨텐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고는 또 다른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시원 투자를 그러니까 창업을 하니까 또 그 창업 관련해서 대출이 되더라고요. 몰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봐야만 보이는 게 있고 또 다른 레벨지를 이끌어올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뭔가 해보면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 엄마가 내 집 마련할 때 이 내 집이 너의 비빌 언덕이 돼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재테크의 시작으로 내 집 마련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내 집 마련이 제 비빌 언덕이 돼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은 먼저 꼭 하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이제 막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돈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 집 마련을 망설이지 말고 하시는데 이제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하면서도 너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 몇 년 사이에 정말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세 차익이 좀 더 내 집 마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저는 이제 사업 쪽이 좀 더 투자보다는 더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업에 또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키우거나 아니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키우고 나중에 자산을 키우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식으로 사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하는 방향성을 딱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계속 두드리면 열리는 경험을 저는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고 방법이 안 보여도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두드려 보거든요. 그게 저의 긍정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관심을 포기와 관심을 끊어놓지 마시고 뭐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면 방법이 방법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또 따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계속 그걸 경험하고 있어서 뭐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관심을 이렇게 가져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관심의 이면에서 앵두님이 지금처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지 한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고민만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데 그거를 뭐 프로젝트 식으로 실행까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대단하다라는 제가 옆에서 그 긍정 에너지가 와 확 느껴지네요. 같이 재밌게 즐겁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앵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대이신가요? 네 30대입니다. 30대시면 앞으로 이제 40대 내지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아니면 나는 앞으로 어떤 걸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20대 때까지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서 누가 뭐 시키면 굳이 그거에 반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안에서 또 만족감을 찾아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줄 알았고 신축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다 해보니까 돼요. 되고 제가 걱정했던 일도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아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이 투자 5년간의 투자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안 좋은 걸 사서 제가 예쁘게 만드는 거. 상가주택도 그렇게 했고 신축도 그렇게 했고 고시원도 이제 계속 안 좋은 관리가 안 되는 걸 사서 그래서 저는 사실 저를 만난 부동산 그 부동산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만나면 그 부동산이 예뻐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본질적으로 조건이 좋은데 보석 같은데 이제 뭐 목욕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막 이렇게 길어서 그런 이제 아이들을 찾아서 제가 미용도 해주고 모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디벨로퍼 기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수학과도 간 거구나. 이제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가 고민하고 요리조리 보고 해서 딱 풀고 답을 찾았을 때 아 기쁘다. 이 성취감이 이제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원동력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닫게 돼서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또 부동산과 사업 접목해서 뭐 이제 즉 이전에 투자해서 배웠던 리모델링, 신축 이런 기술들이 다 저의 어떤 기술이 여러 가지 모이면 타이탄의 도구라고 해서 그 도구를 여러 개 모이면은 거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갖고 경험한 것들을 다 거기서 배운 것들을 이제 조합하고 조합하고 조합하는 과정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